저게는 인기가 많네 맛집이야 맛집이네 우리 요즘 맛집이야 아 뭐야 배고파 아 잠깐만 잠깐만 이렇게 이렇게 말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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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여러분들의 귀염둥이 엘씨 원희입니다 네 그 데이비 쇼 이제 출발할 건데요 네 개발라 이렇게 엘씨는 마이크 들을 때 탈동 너무 섹시하네요 마이크 좀 들고 얘기해 자 그럼 이제 간식들을 나눠줘 볼까요? 가슴의 심장 작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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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